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연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마스의 오사무스에 비롯해서 6분의 선생님이 저술한 간장의 영상진단, 영상의 성립과 병리병태 제2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장 영상진단강의 제36강이 되겠습니다. 간내 혈행장애 또는 변이와 영상병리 다섯번째 시간이 됩니다. A는 간내구역성 문맥혈류장애입니다. 간내 문맥의 일부가 폐쇄되면 그 말초간구역은 다양한 영상 소견을 보입니다. 다이나믹시티 MR에서 보이는 구역성 농염이 보입니다. 구역성 농례는 간내 문맥혈전전과 문맥종양전을 동반하는 간세포암, 그리고 문맥 침륜을 동반한 단간세포암 이런 데서 간찰이 됩니다. 종양이 합병된 경우에는 이들 종양농염이 불선명화 또는 수식화되버립니다. 이 간동맥부터 대상성 혈류의 가다와 가다 많은지 적은지 또 원인 지속기간에서 문맥 폐쇄, 말초, 간구역의 병리학적 변화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강범위한 응고괴사를 일으키는 간경변은 간동맥 혈류장애를 동시에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경색, 간의 변염분의 위축이 되고 중심부가 대상성 비대를 보이는 겁니다. 잔경색의 경우는 유동의 학자, 사이노소이드의 학장과 충혈, 브라드가 큰 젖이 되죠. 간세포색의 위축이 보이고 괴산은 멸합니다. 괴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만성화에 따라서 위축 섬유화가 진행, 만성화되면 위축이 더 심해지고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잔경색에서는 단순시태는 접수로 보이고 MRI T1에서는 고신으로 보이고 고신으로 보입니다. 단순시태에서는 단순시태에는 이것은 잔경색의 단순시태는 접수로 접수, MRI T1에는 저신호, T2 강조라든지 학상 강조상에는 고신호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유동의 학장을 반영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MRI T1, T2 이 영상은 사이노소이드의 학장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CT MRI에서 유동의 학장과 섬유화를 반영하여 동맥 우유상에는 경도 농염을 보이고 동맥 우유에는 피가 들어가니까 경도 농염을 보이고 이후에는 지연성 섬유화 때문에 지연성 농염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가드니엄, EOB, DTPA, 조형 MRI, 간세포상에서 다양한 정도의 저신호를 보입니다.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방관에서는 문맥 폐쇄 간구역에 지방 침착의 겨려 또는 저하, 지방의 침착이 많이 되거나 겨려 또는 저하된 경우 이거는 비지방하역이죠. 역으로 지방하가 항진된 경우, 국한성 지방간, 더불견은 철 침착이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맥 폐쇄에서 간구역은 타구역과 다른 영상 소견을 나타내고 원인 질환의 영상 소견을 수식함으로 변경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원인 질환의 종양인 경우에는 문맥의 침윤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뇌 문맥 혈전증에 의한 구역성 농염 증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례죠. 예, 이 증례입니다. 이 증례 보시면 이것이 간뇌 문맥 혈전이죠. 종양이 아니고 문맥 혈전증입니다. 그래서 주구역성 농염을 일으킵니다. 다이나믹 시티에서 분명한 이상은 보이지, 이 부분의 병변인데 분명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맥 구역상에서 이 문맥 역을 따라가지고 구역성 농염이 이렇게 맹료하게 보입니다. 맹료하게 보입니다. 평행상에서는 거의 아이소 덴시티를 나타내버립니다. 농염 구역 검부의 문맥 내에 혈전이 저흡수로, 이 부분이 혈전이 있는데 여기 저흡수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혈전이 저흡수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모가 아니고 블렌드 슬롬보시스에 대한 구역성, 세그멘탈 하이퍼 인헨스먼트라고 되어있죠. 구역성 농염증입니다. 오늘은 간장영상진단강의 제36강, 간내혈행장애 또는 변이와 영상변이 다섯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